열왕기상 제1장 다윗이 늙은 때 다윗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중들이 왕께 하려대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톤에 의해 아랫다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순애녀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다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여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합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여와 선지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너로겔 금방 소엘레 파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성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화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분하여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왕이 되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파스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정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파스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시민을 걷으므로 수냄야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파스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와를 가리켜 여정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유합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아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서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빛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메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사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자라며 내 주 다빛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빛 왕이 이르되 지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세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지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여바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세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상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불라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가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합이 불라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상업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다니오른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 도다 요나다니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타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레사람과 불레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세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하므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타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찬성하리로다 여왁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재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자라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다라 제 2장 다회시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이르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개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내리의 아들 아브넬과 이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팔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앗 파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오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무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만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죽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다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파세바에게 나아온지라 파세바가 이르되 내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파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왁계로 말미암오미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창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파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냅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창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파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파세바가 이의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여 오른쪽에 앉는지라 파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창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창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냅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냅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루야의 아들 유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 적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왕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냄에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아비아달의 주방과 요압의 차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네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 돼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와의 괴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 적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와께서 신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합니다라 기수문이 요압에게 들리며 그가 여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달았습니다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하래되 요압이 여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재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우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로여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닥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여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으니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데레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으니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와께로 말미압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처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유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베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시무이가 처형되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무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무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무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무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낙위에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무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무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무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이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부나야에게 명령하메 그날 그가 나가서 시무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제 3장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맞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다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부원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라 솔로몬이 그 재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부원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위시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교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창치하였더라 솔로몬의 재판 솔로몬의 재판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놓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놓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본 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여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여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여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래여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애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더라 제 4장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대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라하니라 사독의 아들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오 시사의 아들 엘리 호랩과 아히아는 서기관이오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바스는 사관이오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사령관이오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오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지방관장의 도령이오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오 아이산은 국내 대신이오 압다의 아들 아돈이람은 노동감독관이다라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의 열두 집안 관장을 둠해 그 사람들이 왕과 왕씨를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일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마가스와 사할빔과 베세메스와 엘론벳 하나에는 벤데겔이오 아룻보세는 베네세시니 소구와 헤벨 온 땅을 그가 주관하였으며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베나비 나다비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바슬 아나로 삼았으며 타낙과 무기토와 이스라엘 아래 사르단가에 있는 베스안 온 땅은 아일루세 아들 바하나가 맡았으니 베스안에서부터 아벨 무홀라이르고 용남 바깥까지 미쳤으며 길라드라모세는 벤게베리니 그는 길라세에 있는 문하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눈빛장 있는 육십개의 큰 상업을 주관하였으며 마하나임에는 이토의 아들 아히나다비요 나탈리에는 아히나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마슬 아내로 삼았으며 아셀구와 아로세는 후세의 아들 바나요 이사가레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바시요 베냐민에는 엘라의 아들 시무요 아모리사람의 왕 시혼과 다산왕 오게나라 길라 땅에는 우리 아들 게베리니 그 땅에서는 그 한 사람만 지방관장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영화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불레새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국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삼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고루요 살진 서가 열 마리요 초장의 서가 스무 마리요 양이 백 마리이며 그 외의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돌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이 살았다라 솔로몬의 솔로몬의 병과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이천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다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청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이스라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레다보다 나으므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렀다라 그가 자만 삼천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참 다섯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타메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우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애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찬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제5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이 17. 16. 16. 16. 17. 35. 16. 26. 27. 33. personally 35. 38. 35. 하신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오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땜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잔나무 제목을 주메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 고루를 주고 하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왁에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만 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냄에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돈이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 발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큐비시여 너비가 20큐비시여 높이가 30큐비시며 성전의 성수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큐비시여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큐비시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붓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큐비시여 중층 다락의 너비는 6큐비시여 제지층 다락의 너비는 7큐비시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바뀌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큐비 떼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성전 내부 장식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큐비 떼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수의 길이가 40큐비시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꽃을 하러 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와의 언약괴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큐비시여 너비가 20큐비시여 높이가 20큐비시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재단에도 입혔다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다라 내소 안에 감남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큐비시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큐비시여 저쪽 날개도 5큐비시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큐비시며 다른 그룹도 10큐비시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여 이 그룹의 높이가 10큐비시여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 향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남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여 감남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료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남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찬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료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색인대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 안뜨를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열한째 해 불월 곧 여덟째 달에 그 설교와 시경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다라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큐빗이요 너비가 50큐빗이요 높이가 30큐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포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포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포는 한 줄에 15시요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줄을 다 칸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큐빗이요 너비가 30큐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들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던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칸들에 이르기까지 다 그라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칸들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들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노스의 대장장이 히람과 두 노키동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지파 과부의 아들이여 그의 아버지는 두로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노키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둘을 만나며 또 노스를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파도판 모양으로 얽은 구물과 사슬모양으로 땋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의 일곱이요 저 머리의 일곱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두 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란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상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약인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았으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노스를 부어 만든 바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줄을 둘을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돌렸으니 그 밖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바쳤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너비만 하고 그것의 가는 백합화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이천밭을 담겠다라 롯받침 수레와 물도망 또 롯으로 받침 수레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구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노바퀴와 노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도망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색인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네모 통이에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여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여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구릅들과 사저바 종료나무를 아로색였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다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열 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카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먹 열 개를 누수로 만들었는데 물두먹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물두먹의 지경은 내 규빗이라 열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먹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다섯은 상전 오른쪽에 두었고 다섯은 상전 왼쪽에 두었고 상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상전기구대 희람이 또 물두먹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희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성류 사백 개와 또 열 개의 받침 수레와 받침 수레 위에 열 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의 소 열 두 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희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스로 만드니라 왕이 유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랑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와의 성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수 앞에 좌우로 다섯씩 둘 정금 등잔되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돌적이다라 솔로몬 왕이 여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들인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와의 성전 곧간에 두었다라 이에 솔로몬이 여와의 언약괴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몬 곧 일곱째 딸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여와의 괴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비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메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괴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지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와의 언약괴를 자기의 처서로 메어들였으니 곧 성전에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괴 처서 위에서 날개를 펴서 괴와 귀체를 덮었는데 차가 길물어 제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괴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당에서 나온 후 여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랩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며마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와의 영광이 여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솔로몬의 연설 그때의 솔로몬 이르되 여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서로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있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여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집화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아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오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시도다 내가 여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와의 언약을 넣은 괴를 위하여 한 처서를 설치하였노라 솔로몬의 기도 솔로몬이 여와의 재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 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지즘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재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받으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죽게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죽게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죽게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죽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다치고 비가 없어서 죽게 벌을 받을 때에 이것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쥔 주의 땅에 피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깜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하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소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극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이를 돌아보소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극에게 넘기시메 적극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극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죽게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죽게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죽게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죽게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여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솔로몬의 축복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와의 재단 앞에서 일어나 사석 한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와를 찬성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죽게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개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 적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개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니라 술로몬이 화목죄의 희생 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마리여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순이 여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와의 앞 노제단이 작음으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죄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때 이에 술로몬이 7일과 7일 두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마더 귀에서부터 애국한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술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와께서 그의 종 다빛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만냐마 기뻐하며 마음을 즐거워하였더라 제 9장 여와께서 다시 술로몬에게 나타나 하시다 손로몬이 여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와께서 전에 기부원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손로몬에게 나타나사 여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 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선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개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과 히람의 거래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상업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루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찬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루에게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상업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상업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갈릴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 솔로몬 왕이 여꾼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개세를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구방 바로가 올라와서 개세를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업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그 성업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다니 솔로몬이 개세를 구하 아래 베토론을 건축하고 또 파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파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머리 사람과 핫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여권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화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오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비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와를 위하여 싸운 재단 위에 하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재물을 드리고 또 여우와 앞에 있는 재단에 분양하니라 이에 삼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애돔땅 홍해물가에 엘롯 근처 에시온 개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냄에 그들이 우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 들렀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제 10장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다 스바의 여왕이 여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 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 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미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와를 송축할지로다 여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라메베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메 왕이 백단목으로 여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다라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여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 길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삼만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다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전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다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것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전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믄 왕이 바다에 다시스배들을 두어 히라메베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하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하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천사백대여 마병이 만이천 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세계리여 말은 한 필에 백오십세계리라 이와 같이 할 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솔로몬의 마음이 여와를 떠나다 솔로몬 왕이 파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합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헤디어입니다 여왁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원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원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구궁이 칠백명이오 차비 삼백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이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든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솔로몬이 여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여 모하베 가증한 그 모수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양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떠나므로 여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의 대적 여와께서 애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애돔의 거하였더라 전에 다비시 애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애돔의 남자를 다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애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여섯 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애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하여 미디안을 떠나 발 안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에 곧 왕비 다브네스야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야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바스를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공중에서 저절대게 하며 그누바시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바시 애굽에 있어서 다비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유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비의 주인 소바왕 하다데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비시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귀수가 되어 타메색으로 가서 살 때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다시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로보암에게 하신 여화의 말씀 솔로몬의 신하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다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라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비시 성업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세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신루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짓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상업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하베 신 금오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미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상업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의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정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윤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줄이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부함을 죽이려 하며 여로부함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나 할 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업에 장서되고 그의 아들 르호부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2장 북쪽 지파들의 밸반 르호부함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너바세 아들 여로부함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다라 여로부함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부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부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삼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네 백성이 가니라 르호부함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 적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리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러부함과 모든 백성이 르호부함에게 나와봤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야만 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신로사람 아이야로 너바세 아들 여러부함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십니다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요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상업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부함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부함 왕이 역군의 감독 아도람을 보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부함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러 부함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습니다 수마야가 여와의 말씀을 전하다 르호부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나민 집하를 모으니 탁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부함에게 돌리려 하다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수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부함과 유다와 베나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야만 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부함이 금송아지를 만들다 여로부함이 에브라임 산지에 슬김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예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들의 주 르호부함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부함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래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합니다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비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재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다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재단에 올라가서 분양하였더라 제 13장 베델 재단 교탄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러부함이 재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재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재단아 재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리라 하메 여러부함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이에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죄가 재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이라 내가 네게 예물을 줄이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철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델의 늙은 선지자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 붙어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기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뒤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으미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여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이마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이르되 여와의 말씀에 네가 여와의 말씀을 어기며 네 하나님 여와께서 네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네 시체가 네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주기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메 그가 가서 본 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다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운이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선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차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서 멸망하게 되니라 제 14장 그대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신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아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 개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신로로 가서 아이아의 집에 이르니 아이아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네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아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네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네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걸음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맑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의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갓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지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이히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의 죽음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주성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나다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0일 있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탁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하마요 암몬사람이다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주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죄로 여호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사왔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누수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맞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다라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느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비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남하여 암먼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 15장 유다왕 아비암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요 아비살렘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해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습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유다왕 아사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아비살렘의 딸이다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타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두른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통생 여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와의 성전에 받들어들였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다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아사가 여와의 성전국간과 왕궁국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만색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헥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다색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메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업들을 치대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하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왕이 온 유다의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무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관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업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타윗의 성업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바시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나답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러부함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족 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불레새 사람에게 속한 깃부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깃부돈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러부함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신로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러부함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아무미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협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 유다의 아사방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레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러부함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구지저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러부함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너바세 아들 여러부함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덜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관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디리사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이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지지심은 그가 여러부함의 집과 같이 여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찾습니다라 이스라엘 왕 엘라 유다의 아사방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지레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 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지레사에 있어 왕국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무리가 왕을 무반하여 시무리가 들어가서 그를 처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무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하사에 온 집안 사람들을 주게 돼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에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구지저 하신 여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합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시무리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무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대의 백성들이 불레새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다니 진 중 백성들이 시무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무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무리가 시무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애웠었더라 시무리가 삼음의 함락댐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찌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와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다라 시무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오무리 그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둘로 나뉘어 그 절반은 기나세 아들 디부니를 따라 그를 왕으로 삼으려 하고 그 절반은 오무리를 따랐다니 오무리를 따른 백성이 기나세 아들 디부니를 따른 백성을 이긴지라 디부니가 죽음에 오무리가 왕이 되니라 유다의 하사 왕 제31년에 오무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왕위에 있으며 디레사에서 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은 두 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업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업 이름을 그 산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오무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오무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무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무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무리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무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안으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재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털을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누네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제 17장 엘리아와 가뭄 길라세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사람 엘리아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피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다나 프리 지내가에 숨고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하여 곧 가서 요다나 프리 지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신의 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신의가 마르니라 엘리아와 사르밭 과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의 석한 사르밭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밭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이에 엘리아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돌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피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아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아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지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아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치하는 타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놓이고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요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지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요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아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 지라 엘리아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제 18장 엘리아와 바할 선지자들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아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의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이에 오바디아가 선지자 백 명을 가지고 오십 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디아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세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디아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디아가 길에 있을 때이에 엘리아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아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아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백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아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아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데아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메 아합이 엘리아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아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였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벌였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 적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칼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칼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아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풀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풀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아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풀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재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아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메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들일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아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재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아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들로 재단을 쌓고 재단을 돌아가며 국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네 세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재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들일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아가 나아가 삼아라 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재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메 곧 잡은지라 엘리아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가뭄이 그침 엘리아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아가 칼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완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피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늘아 죽음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캄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루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아에게 임하메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루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제 19장 호랍산의 엘리아 아합이 엘리아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스벨에게 말하니 이스벨이 사신을 엘리아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 이르러 자기의 사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다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사십주 사십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랩에 이르니라 엘리아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아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이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재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다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탐해색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씨의 아들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모올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오 예우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엘리사를 부르다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아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우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상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하부왕에게 보내 이르기래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은금은 내 것이오 네 아내들과 네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라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네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하르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대에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사마리아의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메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의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메 곧 성업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하부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하비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하비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다 아하비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기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기수하니 7천명이더라 그들이 정오에 나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메 그가 이르되 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어라 하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상업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죽임에 아람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람군대의 두 번째 공격 그 산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왕이 왕을 치러오리이다 하니라 아람왕의 신하들이 왕께 하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래 하니라 하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대와 같고 아람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다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오 골짜기의 신은 난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보병 10만명을 죽임에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업으로 들어갔다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업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 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잔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장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하르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색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한 선지자가 아합을 규탄하다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다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나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침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려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이를 볼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을 알아본지라 그가 왕께 하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 적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제21장 나버세 포도원 그 후에 이 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버세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다니 아합이 나버세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오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나버시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버시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스라엘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버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네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줄이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네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버시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상업에서 나버시와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버시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그의 상업사람 곧 그의 상업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스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버시를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대의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버시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버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네 무리가 그를 상업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고 이스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버시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스벨이 나버시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스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버시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버시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버시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버시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버시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버시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버시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네가 네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오 또 네 집이 너바스의 아들 여로부함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도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베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머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라 제 22장 산지자 미가야가 아합에게 경고하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킬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이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킬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사백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킬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리야말리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상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야마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기란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네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석히 오게 하라 하느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귀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하나의 아들 시드기아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바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루앗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장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루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리야 또는 말리야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네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압을 꿰어 그를 킬로앗 라모스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괴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나의 아들 시디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의 볼이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하세계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하베 죽음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밭 왕이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느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과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과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 지라 병과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의 아님을 보고 조끼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 지라 왕이 그 병과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과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전학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과 바닥에 고여왔더라 하가 진력해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상업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해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왁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개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상업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진력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왕 여호사밭 이스라엘의 아합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밭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밭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이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들이키지 아니하고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타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들이며 분양하였더라 여호사밭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밭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당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의 에둠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밭이 다시세 선박을 제조하고 우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개밸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메 아하베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밭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밭이 하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밭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메 그의 조상 타베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유다의 여호사밭 왕 제17년에 아하베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누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하를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